고상하고 품격있는 질문들 오늘의 주제 똥때문에 유행한 신발이 있다고? 옛날 16세기 유럽 도시는 하수시설과 화장실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똥을 통에다 쌌대요 사람들은 똥을 길에 내다 버렸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그나마 괜찮았지만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똥끼리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길을 지나갈 때마다 옷에 똥이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이 된 것이지요. 이때 최초로 하이힐을 신은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있거든요. 요즘과는 다르게 신발을 신은 채 해서 겹쳐 신는 덧신 형태였습니다. 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서 굽이 60cm인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밖으로 똥을 바로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대형 우산인 파라솔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중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 환경에 따라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똥이 넘치는 환경이었어. 옛날 유럽에서는 화장실 환경이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이힐이라는 의생활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힐이 꼭 필요해! 이상 고상하고 품격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